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한 의결을 앞둔 지난 7일 임영웅은 자신의 SNS에 반려견 생일 축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. 한 이용자는 DM으로 그에게 이 시국에 뭐하냐고 물었고 임영웅은 뭐요? 라고 답했습니다. 계엄령 겪은 나이대 분들이 당신의 주 소비층 아닌가요? 라고 되묻는 말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? 목소리를 왜네요? 라고 답변했는데요. 지금까지 임영웅과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이 논란에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. 임영웅 팬카페의 영웅시대에서는 해당 이슈를 언급하는 글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제보도 등장했습니다. 트로 좋아하는 5,60대가 주 팬덤층인 임영웅은 그동안 팬들의 마음은 헤아릴 줄 아는 가수로 평가받았습니다. 추운 날씨로 힘들까 따뜻한 대기장소를 만들고 임시 화장실을 세워 불편함이 없게 했습니다. 축구장에서 열린 공연은 잔디를 보호하고자 무대를 수정하기도 했죠. 가수 활동을 하며 몇 년 동안 보여준 그의 판단은 그를 사려깊은 사람이라 생각하게끔 했습니다. 축구장에서 열린 공연은 잔디를 보호하고자 무대를 받았고 확률이 높은 기절을 받았고 전공연은 잔디를 보호하고자 terre인stad으로 그리고 식기ör을 두고 민감한다를 보호하고자 무대를 할 수정하기도 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